한할령, 사드베치 등 외교 이슈로 타격을 입은 건 국가 간 정치의 상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파생된 경제, 사회적 영향도 컸는데요.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관계 개선을 꾀한다면 다방면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해라 기자입니다. 혐오 감정을 털어내야 동아시아 국가 협력 시너지를 최대로 키울 수 있다. 정치, 경제 등에서 경색된 한중관계를 개선하려면 우선 사람의 감정을 건들고 다른 방법보다 저항성이 적은 문화 교류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델리TV 동아시아 미래포럼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3회째를 맞은 올해 포럼 주제는 뉴웨이브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관계를 색다른 해법으로 접근하고 새로운 흐름을 모색해보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간 유수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통찰력 있는 의견을 펼친 포럼에선 올해도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국가 차원의 대중 싱크탱크 구축, 쇼폼 AI 기술 확장에 따른 산업계 영향 등을 다뤘습니다. 참석자들은 발표와 토론에 이어 다채로운 부대 행사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화합을 한마음으로 염원했습니다. 이데일리TV 이해라입니다.